롱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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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평이 단철해졌습니다 내일과 레오만 남았어요 헤헤 귀여운 룽이들 너는 내일 벌써 멀길래 혀가 빠졌어 응? 우리 간만에 운동장에 들어가서 원반 할까? 원반이요? 눈 휘둥그레졌어요 원반 좋아요 그래 우리 원반놀이 하자 들어가서 푹 운동장으로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들어가라 어 어 어 신났냐 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다니오 엄반 가져와 앞에까지 가져와라 성 있게라 엄반 비성실해 찍어놨더니 이제 덥지 밖으로 나가자 물 마셔 찍었어? 신나게 뛰어놀었어요 오늘 간식은 맛있는 돼지 등뼈다 돼지 등뼈 들어가자 들어갑시다 간식을 먹고 푹 씹시다 간식을 먹고 푹 씹시다 간식입니다 간식으로 간식을 먹고 enti